자, 이제 오늘의 멋진 직업 신랑의 입장이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입장시대는 그 앞으로 받으실 수 있는 신랑의 입장 해물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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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뒷부분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주 내 손에서 주 내 손 들자 수비 피터 피터 심 해물선생 마르는 영향의 체리 I'm your one 신부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던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부 내 손에 있는 입장 성은 선포 이자흥의 신랑 송태곤 군과 신부 강선옥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사례인분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인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굶세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한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원의 조선이 성은 선포 이원의 조선은 이원이 어떤 일에 가진 이루어진 당황을 이루어진 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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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